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근거 없이 퍼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관련 수사 자료를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 씨가 손 씨를 강으로 끌고 가 밀어넣었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택시기사의 진술로 반박했습니다. 친구 A 씨는 새벽 4시 40분에 42분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택시기사는 운행을 마친 뒤 확인해 보니 차량 뒷좌석이 젖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가 손 씨의 주머니를 뒤적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짐을 챙기며 손 씨를 흔들어 깨우는 모습을 찍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손 씨가 평소 물을 무서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외 바닷속에서 찍은 손 씨 사진과 국내에서 물놀이하는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행적도 상세히 공개했는데 손 씨와 A 씨는 밤 10시 48분에 만난 뒤 함께 3차례에 걸쳐 술 9병을 구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가족의 노트북,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등 전자기기 7대를 포렌식한 결과 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되고 현재까지 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한 상황으로 볼 때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은 유튜브와 SNS로 퍼지는 근거 없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23쪽짜리 수사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정만석입니다.